아니 생각보다 이렇게 불티나게 잘 팔지 몰랐습니다. 저 보호망도 오늘 토요일날 나가는 이유가 보호망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저 보호망 오늘 토요일날 월화수목금금금 두번째 금요일날 토요일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 토요일날 많은 분들 이 시간에 집에서 쿨쿨 주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회사에 저처럼 일이 많아서 지금 회사에 출근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 보호망도 4, 5년 전부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월화수목금금금 항상 불철주야 24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24시간 일한다고 해서 새벽에도 전화주신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좀 자제 부탁 말씀드릴게요. 문자 주시면 일어난 즉시 순차적으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 보호망 토요일날 회사에 나가는 이유가 바로 엣지생명이죠. 호랑나비 네 운수 대통이 아니고요. 고당 대통 이틀 전에 출시가 되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통풍 진단 시에 각각 각각 500만 원씩 합의 2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5천만 명 중에 천만 명 이상 고혈압, 당뇨 환자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거기다가 대상포진과 통풍 진단 환자까지 합치면 무려 1500만 명이 지금 이러한 질병으로 앓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엣지생명에서 이틀 전에 따끈따끈하게 추석 전까지 추석 특판으로 딱 2주간만 판매가 되는 고당 대통 이 상품은요. 일단은 40세, 50세 기준으로 단돈 2만 원부터 5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물론 납입 기간을 20년 하느냐, 30년 하느냐, 만기를 100세 하느냐, 90세 하느냐, 80세 만기는 없습니다. 또는 아 나는 이거 빨리 걸릴 것 같아 아니면은 10년 이내 걸릴 것 같아 하신 분들은 비갱신형으로 비싸게 하는 것보다 체제 보험료 2만 원대의 갱신형 10년 갱신형으로 하셔도 보험료 매서 매우 가성비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물론 예전에도 손해보험사에 고혈압과 당뇨 진단비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단란 고작 겨우 200만 원 혹은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웬일이야. 업계 최초로 고혈압 진단 시 500만 원 그리고 당뇨 진단 시 500만 원 요즘에 또 대상포진도 예전에 삼성화재와 DB 손해보험에서 200만 원, 300만 원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번에 무려 500만 원 그리고 통풍 진단 시에도 무려 500만 원 합산 2천만 원까지 단돈 3만 원대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 상품은 표준형 보험이다 보니까 우리가 3개월 이내 병원 간 적이냐 그리고 5년 이내에 2번 수술, 7위 이상 통원치료 30위 이상 약복이 한 적이 있습니까?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고요. 간편 유병자분들은 가입이 안 된다. 자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또한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단독 500만 원 받으려고 보험료 3만 원대로 납입을 하느냐 절대 모르는 말씀 그 이유는요. 3만 원 납입을 한다고 해도 1년이면 36만 원 10년이면 360만 원 내잖아요. 10년에 360만 원 납입을 하는데 그 당시에 고혈압이든 당뇨든 대상포진이든 아니면 통풍이든 진단을 받으면은 500만 원씩 나오고 만약에 고혈압, 당뇨 두 가지 진단을 받았다. 그 1,000만 원 통풍까지 1,500만 원 대상포진까지 무려 2,000만 원 그 중간에 해지해도 높은 환급률 30% 이상의 환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묶고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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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블로가 그 4번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저 보험은 이 엣지생명이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해서 설명이 들었는데요. 가성비 측면에서도 매우 좋다. 자, 보험금 청구 시에도 서류가 복잡하냐 그렇진 않아요.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는 가입하고 1년 이후부터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결론은 1년 이내에는 진단 받았을 때도 보장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1년 면책기간이 있기 때문에 1년 지나서 당뇨 같은 경우는 당화, 혈색소 6.5 이상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받으면 띵동 5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자, 고혈압 같은 경우는 1년 이후부터 180일 동안 약 복용한 의사기록지나 아니면 진단서 소견서가 필요로 하고요. 이 180일이라는 기간은 6개월 동안 꾸준히 약을 복용한 게 아니고 한 달 먹다가 안 먹다가 3개월 먹다가 안 먹다가 다 합산해서 180일 합산해서 간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금 받는데 그리 어렵지는 않다는 겁니다. 또한 대상포지나 혹은 우리가 통풍 진단비 같은 경우는 가입 즉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고혈압 당뇨는 1년 면책기간이 있지만 우리가 통풍이나 대상포지는 1년 면책기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가입하고 내일 진단받아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감액기간이 있겠다 보니까 1년 전에는 50% 보장을 받고 1년 이후에는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가성비 저렴하고 근데 정말 아쉬운 게 딱 2주간만 추석 끝나기 전에 특판으로 딱 2주간의 행복 2주간만 판매가 되기 때문에 저 보호망이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 있어요. 꾸준히 판매가 되던가 한두 달만 특판으로 나온 것보다 2주, 3주간 그냥 치고 빠지는 이런 특판 상품은 무조건 가입을 하셔라. 왜냐? 보험회사가 손해율을 감안하고 나온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상품은 가입을 하셔도 그리 나쁘지가 않다는 겁니다. 10년치 납입해도 36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고, 당 그 다음에 대상포진 아니면은 우리 그 통풍 진단시에 한 번만 받아도 500만원 납입한 보험료 이상으로 본전을 뽑기 때문에 매우 가성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어저께 오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티나게 연락이 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 보호망 지금 회사에 뿅하고 넘어가서 또 상담전화 받을 테니까 오늘 토요일날도 밤 12시까지 일을 할 예정이니까 언제든지 뭐 유선전화나 아니면 문자 아니면은 카토 R2AN 아니면은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서 보호망 검색하신 다음에 어 문의사항 연락주시면 저 보호망이 한 분 한 분 상담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말 오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요. 고당 대통 정말 운수대통이다. 가입하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